나 이름이 좀 특이해. 이름이 왜? 이름이 왜? 이름이 왜? 너는?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. 이름이 없어. 없어? 이름이 없어요? 그래 없어. 뭐 특이한데? 어.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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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. 나만 때려. 야. 니들 둘 중에 한 명이 김 회장 내 그 금고를 털었어. 오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진짜 반 죽인다 알았어? 어? 먼저 너부터. 이름. 왜? 이름. 왜? 취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왜? 너 말귀를 못 알아먹냐? 알아 듣지? 그럼 이름을 말해. 왜? 아니 조서를 써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왜? 왜 말을 안 해? 말했잖아. 뭐라고 말했는데? 왜? 너 좀 이따 해. 아? 너부터 하자. 이름. 없어. 이름. 없어. 너 이름이 없어? 그래. 진짜 없어? 그래 없어. 이름이 없냐고. 이름 있다고. 그럼 빨리 이름을 말해. 없어. 이름이 있다며. 이름 있지. 이름을 말하라고. 없어. 야. 왜? 나 불렀어요? 너 말고. 너 진짜 둘 다 이름이 없어? 내가 없어. 그럼 너는? 왜? 아이씨. 아이씨. 뭐 돌아버리겠네. 이름을 끝까지 말 안 하겠다 이거지? 아이씨. 말했어. 왜 때려. 왜 때려. 왜 자꾸 때려. 그만 시켜. 왜 흥분해. 아. 왜 흥분해. 아. 뭐하냐. 흥분하라며. 내가 언제. 네가 시켰잖아. 왜 끼어들어. 별걸 다 시켜. 뭐하냐. 끼어들라며. 내가 언제. 네가 시켰잖아. 아이씨. 돌아버리겠네. 진짜로. 이게 몇 시간째야. 짜증나 진짜. 수사는 잘하고 있나. 너네 얌전히 있어. 귀 맞고 있어. 아주 고생이 많아. 누구세요? 어. 국가수에서 왔어. 이 국가수 쪽 사람은 잘 모르나 봐. 아 예. 아 안녕하십니까. 한현민 형사입니다. 처음 뵙는데 그 이름이. 넌. 한현민 형사라고요. 이름이. 넌. 한현민 형사라고요. 이름이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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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현민. 그리 알아. 답답한 친구구만. 아 그건 그렇고. 어.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왔어. 아 끝났어. 끝났어. 아우. 그래 범인 누굽니까? 아. 범인은. 없어. 아. 하하하하하